아 무기구하러 들어왔어 같이 타라고 했는데? 헬로우! 컴 이여! 겟 이여! 겟 이여!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겟 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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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어이 야생의 고라니를 야생의 고라니를 치였어 겟 이여! 패스지 겟 이여! 겟 이여! 아핳하핳하 야생의 고라니를 치였어 겟 이여! 겟 이여! 겟 이여! 겟 이여! 샤는 없어요 내가 버검 이따 이따요 오 두명 왔다 망했다 나 죽었다 여기서 파밍하고 갈까요? 아니면 저는 파밍하고 갈려고 파밍하고 그러면은 윤쟁이님 구하러 가죠 저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솜코드 장인이시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두명 정도야 뭐 같이 가실래요? 자키 바로 가야될거 같은데 이럴때 먼저 죽으면 차소리난다 제가 먼저 절대 안죽습니다 저 차 먹었는데 어떻게 픽업해서 자키 갑니까? 굉장히 많이 지나가 저도 차 있어요 먼저 가세요 제가 픽업할게요 차 지나간다 차 지나가요 커브드 모니터 좋죠 한명따 잠깐만 얘네 잡아야돼 얘네 자키 간다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총 있어요? 아니요 차로 막을까요 이거? 막아요 막아 잡아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저기있어 차를 잃었습니다 이쪽으로 이미 다시야 지나갔습니다 저희 야신하여 가야할 것 같습니다 차를 잃었다고요? 네 차가 갑자기 결개 걸려가지고 뒤집어졌어요 아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뒤집었어요 뜬금없이 봐봐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뜬금없이 차가 뒤집어지면 그냥 아으씨 못박았다 아 진짜 나 사건있어요 따라가 죽일 수 있는데 저거 아 망했어요 오토바이도 피사이팅 32대 9는 좀 그래요 무슨차에요? 어 이거 오토바이도 한대 안다 버기 그 버기에요? 이거 사기좀 없고 어떻게 해야되나? 저 픽업좀 그 버기에요? 아 깜짝이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잠깐만 4대1이야 4대1인데 총 없으시지 3명은 죽였어요 짝권 드릴게요 3명은 죽였어요 짝권 드릴게요 3명은 죽였어 그러면 야스나에서 몰래몰래 파밍 해야되겠네요 네네 근데 야스나에로 그거 같거든요 야스나에 몰래몰래 파밍하면 이미 늦었을 것 같던데 아니아니 충분해 충분해 괜찮아요 윤쟁이님 스쿼드 막살랬는데 네 우리가 딱 먹으면 되겠네 3명 잡았어요 근데 1명 어디갔지? 아 또 윤쟁이님 하니까 또 그때 다이아TV 이벤트 때 네 오셨어요? 응 그때 2등 1등 했잖아요 저희 두번째 경기때 아 그때 잘하시더라구요 네 그때 그 뭐야 그 저기 여기 여기 네 맞아요 거기서 제가 3명 오 한 명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뛰는거 들어 봤어요 지금 다 오른쪽 담장 왼쪽으로 붙일게요 네 그 빨간색 지붕 있는거죠 2층 집에 있어요 아 저는 둘게요 아 여기있다 1층에 있다 1층에 저기 있네 어허 이거 룰룰룰 미라클림 미라클림 이리로 여기여기 가자 아 저기있구나 거기있어요 아직? 1층에 있어요 네 그쪽으로 도는거 봤어요 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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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집 2층 있다 2층에 있다 제가 생긴걸로 샥권 잘쓰게 생겨가지고 샥권으로 보기겠습니다 개피 개피 뚜껑 두대 아 옆에 썼다 아 소음기 조금만 더 침착하게 썼으면 쟤 AK 소음기 어이 계속 살짝살짝 모빙하네 컷컷컷 나이스아 끝 이 파티 쫑 고급상자 고급상자 삽니다 헤헤 고급상자 사요 아 있다 있다 헤헤 내 꿀 많이 때려나가지고 아하 소음기 내꺼 헤헤 네? 소음기요? 헤헤헤 이 앞블럭은 없는데요? 아파트 쪽은 모르겠는데 저 먼 아파트도 문 닫혀있는 것 같고 꼼집도 닫혀있는데? 남쪽 아파트 닫혀있는 것 같고 이상한데?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럴수록 있어요 문 닫고 다니는 장소들이 깔끔할수록 있다 바로 앞에 있다 이제 막 호흡해서 만나고 엣닷보다 딜 약해요 석궁 같이 파밍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넓게 파밍하는 것 보다는 엠이 사보다는 센데 에탑보다는 역해 그저 꿀집 있는데 가고싶은데 꿀집 4개 있는데 어? 뒤통수 쌓아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이 안떠지 왜? 아 여기 M16 있는데 쓰실 분? 어 저 주세요 저 석궁 밖에 없어서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어? 3렙 가봐 구독 고맙습니다 8각정 2층에 3렙 가방이 있어요 에이킹 쓰실래요? 아니요 저 M16 쓸게요 호잇 제가 또 백터 오지게 쓰지 않습니까? 이제 눈쟁이님이랑 붙어있으면 위기가 올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붙어있어야겠다 안돼 그 옆에 가면은 재밌어요 죽음과 함께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 대킥 대킥 야수다 야수 야수같은 남자 스나 스나 대킥하고 스나 소염기고 있어요 흐흫 적을 끌어들이는 남자 레드존 맞아 응쟁이는 옆에 있다가 레드존 맞았어요 한 방에 갔어요 응 사신이거든요 거의 옆에 있으면 안돼요 기절도 없이 한 방에 갔습니다 눈 깝짝할색이 그냥 없어지시더라구 꿀팡이 했어요 꿀팡이 젠궁 버려 나 아파트는 파밍하기 싫은데 으악 괜찮아 스트리머는 맞지 않아 엑나 오야 어이 깜짝이야 내 위에 떨어졌다 오이 쭉 떨어졌다 아 아 아파트 문 열려있다 아 아파트 문 부서진건가 이거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몰라요 몰라요 문쟁이님의 효과 문쟁이님의 효과 혹시 몰라 혹시 내가 좀 더 나갔으면 죽었을거야 옥상 지금 먹고 있어요 차고에 가야겠다 차고 있어요 다 코너에 자별만 먹어요 오케오케 어쩔수 없지 우리 먼저 갑니다 코너에 있고 아 여기 차고집 맞다 차고집 차있나? 맞다 팩터 눈 팩터맨 팩터맨 나 유에이즈 별로 안좋아 왜 일로와 유에이즈 한 대 더 있어요 팩터맨 팩터맨 두대 두대 끌어요 살고 싶으면 갑니다 세대네 갑시다 자리 먹으러 가 아무 데나 먹으면 항공우 A형 텐트 A형 텐트 A형 텐트 갈래요? 맨날 A형 텐트 한테 죽어가지고 A형 텐트? 좋은 자리가 아닌데 나중에 저기가 좋게걸려 계속 초록색 언덕이 더 낫지않아요? 언덕은 힘든데 딱 사방에서 아니면 여기 여기 총소리 들렸네 금방 문열라있다 우리집 갈래 우리집 우리집 우리집에 있어 우리집에 있다 우리집에 있다 우리집 먹혔다 계속 쏜다 안맞아 안맞아 우리 쏘는게 아닌데 애송이다 애송이 딩님 쏘는거같은데? 애송이 샷이야 애송이 샷 근데 우리가 지금 어그로가 차 두대라서 아 그렇단 발굴통이다 발자 문열라있다 불안하다 사람 너무 많이 남았다 아.. 1층 클리어 1층 클리어 자아.. 1층 세컨드 플로어 차 차 차 다른차 다른차 아 우리차 없어 없어 우리차 우리차 아 나이씨 안보여 애니메 아 진짜 이거 봐 저기로 걸린다니까 텐트 갔어야 됐나? 이거 바로 가든가 할까요? 텐트가 엄폐가 돼요? 텐트 엄폐 안되죠? 저희 숨을때 없어요 바로가면 엄폐는 안돼요 그러니까 걸리면 안돼요 저 주변에 방공후에 있다가 저 주변에 방공후에 있다가 방공후 속에서 그냥 딱 걸면 딱 하죠 네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텐트 이동해야될 때 그때 바로 이동을 해야될 것 같아요 아 모비디님 1개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구독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뭐하세요? 뭐야 이거 아 우롱님 차로 입구 막아 놓으면 안돼요? 여기 왜 어 입구 막아버리면 되겠는데? 입구 막자 차로 입구 막아 차 차 들어오세요 오라이 터뜨려버리면 터뜨리면 돼 터뜨리면 좋았다 꼈다 꼈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후진 뺄 수 있어 고 후진했다가 후진했다가 다시 앞으로 오면 되지 않을까요? 나 지금 보수적으로 나와요 어 못나와지 망했다 진짜 망했다 하핰 하핰 아니 나와봐요 거기서 점프 뛰면서 기절하면 못오나? 기절하면 안돼요 기절하면 안돼 안돼 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하핰 다시 뒤로 돌아가는데? 그냥 차에 타고 입구 들어온 애들 똑같아요 하핰 어? 조금씩 조금씩 와서 부어 쯤도 와졌어요 되는 것 같은데? 보조석 보조석 보조석에 내렸다 차선을 해봐요 내렸다 어? 잠깐만 차선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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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어 망했다 망했다 내가 국모다 들어와라 다 죽었다 아니 아니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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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쯤도 와봐요 도전해야돼 잠깐 바퀴를 쏴볼게 그냥 왼쪽 바퀴를 쏘면 어딜가요? 어? 조금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바퀴로 쏘면? 조금 더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데? 어차피 사륜구동이라서 바퀴 터뜨려도 올텐데? 오른쪽도 오른쪽도 쏴줘 아니요 오른쪽 쏘면 못가져 아니요 전륜구동에 전륜 아 뭐야 후 아 그 전체 사륜구동 여기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왼쪽으로 끄까봐요 왼쪽으로 아 아 그 전체 4륜 구동 다 나 AS2 여기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왼쪽으로 끄까봐요 왼쪽으로 아 F*** that s**! 뭐야 꼤어 저 어떻게 저anal 왔다 hat fod ㅎㅎ 하 tête 하 fertil 아군의 희생이 왜 차 걸려서 터진거에요? 누가 터뜨린거에요? 차 걸려서 터졌어요 아 바퀴 뿌셔볼거야 그냥 그전에 그니까 쏴야된다니까 바퀴 아 뭐야 안전지야 아 우리 망했어 나가야 돼 쟤 시체 아 시체도 못먹는구나 못먹어요 못먹어요 네 못먹어요 저거 아예 여기 저기 이거 이거 걸어서 걸어다녀야 돼 우리 휘영하면 안돼 아 이거 여기 여기서 한번만 버티면 언덕이라 이거 W방향에 해우소에 다시아 써져있거든요 어 있다 사람 있다 그 해우소에 사람 세명 차 탄다 뚝 널려 내려 왜 안맞냐 그래 나 그러면 나 죽어 쏘면 안될거 같은데 죽어 차 타고 갔어요 어우 싸운다 바로 옆에 있다 연막 2방향 2방향 왔다 아 저기도 뛴다 S 방향 와 그로자야 일단 기절 아 너무 아파 들어가 그로자 완전 따 다운 그로자 뺏어먹어야 되는데 뺏어먹을게요 제가 완전 다운 총이 앰프잖아요 아 이거 뺏어먹고 칠탄 빡빡빡빡빡 빠르게 뺏어먹으면 돼 차온다 지나가 지나가 내가 볼게 내가 볼게 그냥 어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네 빨리 먹고 올 빨리 먹고 제가 봐드릴게요 다시야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이거 가트 파티다 다시야 밑에 세웠다 뺏었다 아 아 먹었는데 아 저기 있다 먹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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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 텐스 A형 텐스 한 명 A형 텐스 두 명 네 지금 그쪽 말고 뒤쪽 가야 돼요 잠깐만 내가 갈게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다운 굿 주로 갈게 주로 갈게 주로 못 갔어 복수 복수 일단 복수 냈어 나는 왜 그루저를 쓸 수 없었는가 죽었다 죽었어 죽었어 준비하고 삼아 오케이 오케이 밑에 저 주황다시야 누구에요? 저 차를 엄폐물로 써야겠는데 주황다시야 죽은거에요? 네 죽었어요 잠 너무 슬프게 죽었어 와 이거 집이랑 우리랑 싸워야 된다 아니 집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네 이거 저 차를 엄폐물로 써야 돼요 지금 떨어진 차 주황색 차 먹으러 가야 돼요 지금 눈쟁이님 아 안돼 뒤집혔어 뒤집혔어 뒤집혔어요? 딴 차 그럼 주황색 다 뒤집혔어요 연막 많으니까 와 여기 있어 있어 다운 다운 사망 와 나 탄이 너무 없다 일단 연막 뿌릴게요 8의 사망인데 아 이거 설마 2 대 3이야? 집이랑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먼저 가요 먼저 가요 윤쟁이 아 유니팀 왼쪽으로 돌고 윤쟁이는 오른쪽으로 돌고 네 먼저 가요 저 나뭇까지 붙으면 되겠다 어떻게 터진다시야 터진다시야 잠깐만요 아 이거 다시 한번 어 뭐야 있다 가서 먼저 자리잡아요 유니팀 그냥 자리잡아야 돼 먼저 가 네 자리잡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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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쏘고 있어요 제게 쏘고 있어요 터진거랑 합쳐 앞에 터진거랑 합쳐 다시야 뒤있잖아요 뒤에서 쏘는거 같은데 소리가 뒤였는데 뭐야 이거 반전 그건가봐요 오케이 자리잡아 자리잡아 민우팀이 어그로 끌 때 윤쟁이님이 살짝 이거 집만 나오면 된다 자기장 집만 안 걸치면 된다 됐다 됐다 엄폐 된다 윤쟁이님 엄폐 된다 안 보인다 윤쟁이 천천히 윤쟁이 살았어요 윤쟁이 살았어요 아빠 아니 좀 더 가야 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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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층에 있었다 나이스 나이스 우리 쪽이야 우리 쪽 윤쟁이님이 고춧가루 뿌려줘야 돼요 네 2층에 한 명 집에 3명이에요? 네 집에 3명 같은 파티 아닌거 같은데 2대1대2 같은데 이거 금방 보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윤쟁이님이 도는 거를 꼬치까루 뿌려줘요 일단 윤은팀님이 브리핑 잘해주시고 오른쪽으로 도는 거나 오른쪽으로 도는 거 하나 있었고 집에 2층에 하나 있었고 왼쪽에 하나 붙어있었거든요 담장에 담장에 다 봐줘요 하얀색 다시야 붙여주고 왼쪽에 하나 붙어요 담벼락 아예 오른쪽으로 도는 것만 막아주면 돼요 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잘라드릴게요 아 저 다있다 저기 저기 집 쪽에 다 있어요 3명 저 다샤 탁구 한 명 아 그쪽으로 가네요 한 명 한 대 때렸어요 3명이 끝인 것 같아 이거 저 차차 털어야 되는데 무조건 오는 거 그냥 막 미친듯이 쏠 거예요 온다 온다 담벼락 담벼락 그냥 총 쏴야 그냥 총 연막 눈쟁이님 앞으로 아예 앞으로 눈쟁이님 앞에 아예 담벼락 붙어주면 안 되나 나무쪽으로 그렇지 오른쪽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왼쪽 연막 차차차차 차야돼요 눈쟁이님 차 차 오거든요 이거 연사놓고 그냥 착 갈겨야 돼요 네 저는 일단 안전범이 아니에요 온다 두 대다 한 대다 아니다 왼쪽 돈다 괜찮아 괜찮아 다 잡았고 다시야 두 명 한 명 라스도 나이스 탈락 오 권게임 골게임 바로 그루자 빵발배 차다 흐흫흐흫 진짜빈 한국실네 딸이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